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어 하고 말하는 거하고 아 하고 말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잇값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3월 15일 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온 말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비대위원장은 15일 날 4월 7일 서울시장 후보 선거에 출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정확하게 조준한 그런 좀 피해야 될 말을 했습니다 나이든 사람 그리고 특히 책임 있는 사람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중계를 잘 해야 될 그런 사람이 할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말이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다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다 설령 이런 말을 하고 싶더라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 말을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일화 가정 속에서 후보들 간에 토론을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속셈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투표장에 가면 투표용지에 당 이름 그리고 당 기호를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걸 빼자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인가 여기까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지금 후보 단일화 승사 여부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긁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뭘 출마하려고 되나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안철수 후보가 토론을 거부한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미국에서 나이 갔던 바이든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스탠딩 토론을 하는데 왜 그걸 피하려고 하느냐 당장 안철수 후보로부터 반격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엉뚱한 소리를 듣고 그렇게 찌끄리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김종인 위원장 발언은 정말 모욕적이다 제가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 서더라도 모욕적인 거죠 이렇게 변호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저는 단일화 과정에서 투표를 하자고 했을 뿐이고 투표를 피한 사실은 없다 토론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해도 두 번 해도 관계가 없다 어디서 엉뚱한 소리를 듣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대단하네요 저 같으면 어디서 엉뚱한 소리를 듣고 엉뚱한 말을 찌끄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완곡하게 에둘러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으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많은 야권 지지자들이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옹고집과 감정적 발언에 한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사람이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절대로 해서 안 되는 말이 있는 것이죠 지금 단일화 성사를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사적인 감정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표현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안철수 후보를 못마땅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을 자제해야 되고 어쨌든 나이가 든 어른 입장에서 두 사람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처음에 가졌던 그런 사적인 감정이 그냥 그냥 엉어리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그런 말을 공식적인 흑상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내뱉는 것은 나이값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죠 제가 안철수 후보를 두둔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처신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을 홍준표 의원이 정확하게 자신의 글을 통해서 지적합니다 야권 단일화를 앞두고 김종인 위원장까지 나서서 안철수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것은 소인배 정치에 불과하다 소인배인 거죠 시대적 명대가 야권 단일화라면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할 생각을 해야 되고 상대는 민주당인데 같은 야권 후보를 비방하는 것은 피하를 구분하지 못하는 소인배 정치다 그만하고 물러나시오 야권 단일화는 두 후보께서 직접 단판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정당에 기대지 말고 두 사람을 만나서 그냥 그대로 해결해야 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안금이 서로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본선에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아름다운 단일화를 촉구한다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를 처음부터 탐탁치 않게 본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그 특유의 나이가 든 사람 특유의 그런 온고집이란 그런 부분을 이번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고집이라는 것이 어떻게든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는 할 말을 가려야 되고 두 사람이 설령 좀 충돌하더라도 그거를 중재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냥 그대로 그냥 내뱉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어제 3월 14일이죠 전직 유력 의원들까지 나섰어 각 정당은 협상에 손을 떼고 두 후보가 직접 만나서 단일화를 이루는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할 정도로 바깥에서 보기에는 단일화가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을 보지만 내부의 그 속사정은 그렇게 좀 복잡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얼마 남지 않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직책을 유지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좀 반듯하게 나이 든 사람답게 세상의 연륜을 좀 더 많이 쌓은 사람답게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의 그렇게 직설적인 그런 말은 안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세상사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입안에 그냥 삼켜야 될 경우가 그런 경우가 지금 경우죠 설령 안 후보에 대해서 그런 사적인 감정이나 그런 평가가 있더라도 말을 절대 해소는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야권 단일화라는 대의명분에 충실하게 시대적 소명에 충실하게 두 사람이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ğld끌 닥으로 감사합니다.